신고할라 그래요? 뭘 신고해? 뭘? 어머니 뭘 신고해? 목차게 하려고 신고할라 근데 어디서 개우셨대? 전라도 신고 야 이거 야 깜짝이야 이게 미나리 돌 냉이에요? 어 냉이구나 아 이렇게 손질 해가지고 야 냉이구나 이게 향기가 이야 아 향 제대로 나네 아하 이야 요건 요건 저기 미나리고 미나리에 요거 요거 요게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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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뭘 달래 하하하하 야 고구마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빠리꼬치인가? 하하하하 그럼 요렇게 한바구니가 얼마에요? 이천원 이천원? 하하하하 이야 이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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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원